안녕하세요. 체육과 블렌디드 러닝 실천 사례 온 오프라인 수업의 연계 및 평가를 실시해 본 체육 제대로 알고 합시다. 나만의 스포츠 사전 만들기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동변중학교 체육교사 장호석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평소 학교 체육 수업 시간에서는 잘 다루지 못했던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영역들에 대해 다뤄보았고요. 등교 계약 이후에 나만의 스포츠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포트폴리오 평가로 연계하여 실시했던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며 대략적인 수업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이었던 손댄스와 즐기자 방구석 스포츠, 세상 속 스포츠라는 주제로 실시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연계하여 수행평가까지 실시하는지 말씀드리고 거꾸로 수업에 관한 거라 거꾸로 적어봤는데 괜한 짓을 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등교 수업 후 실시했던 거꾸로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학기에 제가 실시했던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4월 이후 손댄스 수업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5차시 실시하였고요. 체육 입문 수업, 세상 속 스포츠라는 주제로 5차시, 즐기자 방구석 스포츠라는 주제로 4차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교 계약 후 스포츠과학과 스포츠맨십에 관한 내용을 각 3차시씩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업 내용은 뒤쪽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총 19차시 정도 진행했고, 수행평가 작성 시간까지 하면 약 23에서 24차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인 손댄스 튜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체육수업연구회인 경기도 지역의 좋은 체육수업단원연구회가 4월에 개최했었던 온라인 연수회에서 알게 된 수업입니다. 손만을 이용해 리듬에 맞춰 동작을 표현하면 되니,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책상 앞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댄스라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자 체육교사들에게 도전하기 힘든 종목을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 이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총 5차시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춤이라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신체로 표현하는 활동인 만큼 그와 관련된 활동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의 감정을 한번 맞춰보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과제는 네이버 폼을 이용해 제시하였고요. 구글 설문이 아니라 네이버 폼을 이용한 이유는 이 다음 과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으로 감정 표현하기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감정 단어 중 하나를 골라 손을 이용해 그 감정을 표현하는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네이버 폼을 이용한 이유는 그 학생들에게 이 파일로 과제를 받기 위함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미지 첨부라고 해서 간단한 영상 파일도 되고요. 로그인 없이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폼에서는 이제 파일을 받을 수는 있지만 로그인을 꼭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는 이제 밴드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서 구글 아이디가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 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댄스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익혀서 영상을 찍어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손댄스는 이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영상을 제시하였고요. 그리고 과제 제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학생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수업 대상이었던 3학년 학생 중 70% 이상 과제를 제출한다면 좀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가수 지코의 춤을 따라 어울리는 아무 노래 챌린지를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 찍어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초특급 게스트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만 갇혀 답답해하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 이벤트를 하고 싶다고 하니 흔쾌히 동참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제 제출율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교장선생님과 함께 춤을 추지 못했지만 제가 페이크 영상을 하나 찍어서 작은 이벤트를 해주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던 두 가지 수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육 입문 수업, 세상 속 스포츠라는 주제로요. 책, 만화, 영화 등 입문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는 스포츠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고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써보는 수업을 진행해봤습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수업은 5차시에 실시했던 스포츠 방탈출 게임이었습니다. 온라인상의 어떤 초등 선생님께서 구글 설문의 퀴즈 기능을 이용해 요즘 학생들도 많이 즐기곤 하는 방탈출 게임을 온라인으로 그것도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 이것을 제 수업과 조금 더 연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2차시 스포츠 만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나만의 스포츠 만화 스토리 만들기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제출한 것들 중에 1등작을 뽑아 스포츠 방탈출 게임으로 재구성하여 만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스포츠 만화에 대해 수업을 하려고 조사하다 보니 이연세 작가의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는 만화 이후로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국산 스포츠 만화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요즘 인기 있는 배구 만화인 하이큐를 비롯하여 대부분이 일본에서 만든 작품뿐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미래의 스포츠 만화 작가가 되어달라는 이유를 대며 스포츠 만화 스토리 만들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중 1등작을 뽑아 학생들이 보내준 그림과 스토리를 바탕으로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학생들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너무 재밌었다. 체육 교과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본 적이 없었다. 먼저 얘기해줘서 너무 뿌듯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럼 방탈출 게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체육 온라인 방탈출 게임 달리기왕 달부의 사투라는 작품입니다. 1등을 한 학생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요. 그림을 직접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쓴 다음에 스토리를 입혔고요. 이게 정답을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정답을 누르지 못, 틀린 답을 입력하면 다시 풀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방탈출을 하지 못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틀렸을 경우에는 힌트를 제공해서 꼭 맞출 수 있는 것으로 했고 문제 내용은 모두 다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으로 즐기자 방구석 스포츠라는 4차시 수업을 실시했는데요. 방구석 세계여행이라는 주제로 전세계 이석 스포츠 경기장과 스포츠 문화를 탐방해보는 수업과 방구석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방구석 챌린지라는 이 의미로 집에서도 간단하게나마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수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파트의 수업을 만들 때는요. 관련 주제의 PPT를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PPT를 바탕으로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PPT를 넘기며 설명하는 것을 제 목소리로 녹음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영상을 본 후에는 관련 퀴즈를 구글 설문으로 풀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잠깐 관련 자료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포츠 과학 수업을 할 때 썼던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미리 캔버스라는 곳이 다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글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떤 디자인에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글만 집어넣을 수 있는 제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고요. OBS 스튜디오는 지금도 녹화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찍고 나면은 이렇게 퀴즈로 세 단계로 만들고 찍고 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연계평가 어떻게 실시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실시한 수행평가 이름은 나만의 스포츠 사전 만들기인데요. 이것은 온라인 등교 수업 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학생들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책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나만의 스포츠 사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려온 평가 지침에 학생들에게 과제 형태로 수행평가를 내지 말고 특히 온라인 수업 때 작성한 과제를 그대로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향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수석 선생님과 연구부장님과의 토론 끝에 아예 두 가지 방침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제는 수업 시간에만 작성합니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포트폴리오 작성에 필요한 내용은 온라인 수업상에 다 올라가지만 기록은 꼭 학교에 와서 실시하게 했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 때 실시했던 것을 그대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학습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면 온라인 수업 때 활용했던 내용을 평가에 반영해도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포트폴리오의 출력번입니다. 표지 디자인 역시 앞에 소개했던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서 글자만 바꿔서 만든 거고요. 교과 교실제 예산 이용해서 인쇄칩에 의뢰를 해서요. 3학년 전체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링 제본하여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급 밴드에 올라가 있는 지난 학습 자료와 자신이 푼 퀴즈 자료를 보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옮겨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완성됐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포트폴리오 평가와 함께 축구를 수행평가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격주 등교였던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면 등교하는 주에는 축구를 온라인 등교 때는 포트폴리오 관련 학습을 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쯤 학교 전체가 격주 등교와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시스템에 적응이 다 되어가고 있는 무렵 전체 등교 전환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3학년 수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갑자기 전부 다 나오게 되어서 기존에 진행하던 투트랙 방식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 선택이 거꾸로 수업이었습니다. 4, 5년 전에 거꾸로 수업이 유행할 당시 저도 연수를 많이 듣긴 하였으나 시도해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거꾸로 수업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온라인 등교 사태를 겪으면서 교사, 학생, 기자재 등 학교 전체가 온라인 수업에 익숙한 환경이 되었고 학기 종료가 임박해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미리 집에서 보고 오면 학교에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수업 사례가 선생님들의 수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